안녕하세요 미니인이미션 그어림수다입니다 날씨 좋은 주말에 인삼밭 다녀왔습니다 채굴을 앞둔 인삼밭 차광막을 소거하기위하여 인삼밭에 왔습니다 넓은 밭에서 4명이 하루를 보내고 왔습니다 차광막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도구하고 내년 농사를 위해서 오늘의 수그러움이 있어야 되겠죠 수고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길가에 옮겨 놓으면 이렇게 트럭에 실린 작업을 합니다 밭에서 길가로 옮기는 작업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 그림 만 보면 아주 낭만적이죠 오른쪽엔 노른 황감달 밭 왼쪽엔 곧 소화가 났던 인삼밭 이제나 그렇듯이 농사일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하는에 따라서 즐거움도 있고 낭만도 있습니다 꼭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힘들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즐기로운 전환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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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